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와 함께하는 메가스터디 민우쌤입니다 자 우리 이제 23년 3월 고위 모의고사 첫 삽을 떴습니다 뭐 시험 결과들이 여러분 어떻게 나왔는지는 뭐 각자 개인마다 다르겠죠 뭐 본인의 공부했던 거에 만족스럽게 나온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조금 못 미친다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항상 선생님이 근데 3월 모의고사 끝나고 강조하는 건 여기가 첫 여러분들의 스타트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점점 어떻게 여러분들이 달라지느냐 뭐 잘하던 친구들도 그거 계속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안 좋은 친구들은 여기서 내가 지금 이 정도에 있으니까 내가 이제 이 다음에 뭐 6월에 보는 친구들 뭐 지역마다 좀 다르죠 6월에 보는 친구들 9월에 보는 친구들 6월 9월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11월에 보았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약간 모습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촬영하는 해설 강의가 여러분들의 앞으로 문제 접근 방법들에 대해서 이거 좀 어떻게 내가 풀어나가야겠구나 그거에 대한 좀 상황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하나의 큰 틀을 하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지문 다 하지 않을 겁니다 18번부터 다 하지 않을 거고 선생님하고 좀 주요 지문들 위주로 해서 갈 거니까 번호들 잘 따라오셔야 돼 알겠죠? 처음 지문은 일단 우리 20번부터 갈 거예요 어 뭐 18, 19번 편지글 그 다음에 심경 분위기 여러분 나와지는데 그 부분은 잘 푸니까 정답률도 높고 하니까 거기 좀 버리도록 하고 20번 주장으로 갈까? 선생님이 캐스트를 찍었는데 여러분들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 이거 선생님이 이제 주장하는 바로 적절한 거 그 다음에 22, 3, 21번도 마찬가지다 20, 21, 22, 23, 24 여기 다섯 문제는 보기 무조건 먼저 봐야 돼요 여기 부분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문장 읽으면서 해석해서 정답 맞추는 거 매력 없어 매력 없습니다 여기 부분 정답 빠르게 찾고 빠르게 다음 지문으로 가야 돼 실제로 좀 숙달된 친구들은 그러잖아 지금 이거 20번, 22번, 3번, 4번 또는 18, 19번 이런 것들 듣기 중간중간에 푸는 친구들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자 한번 보기를 먼저 보면서 뭘 할 거냐면 선생님하고 키워드를 잡을 거야 자 한글보기라서 어렵진 않아요 창의력을 기르려면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럼 이거는 포인트가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여기 부분이야 그러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는 최대한 분명하게 거절해야 된다 최대한 분명한 거절 됐죠? 그 다음에 3번에는 주어진 과업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일을 시작해야 된다 일 시작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 선생님 봤을 때는 과업을 정확하게 파악 여기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치? 그 다음에 4번에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 좋아하는 일부터 해야 된다 여기는 좋아하는 일부터 여기 가시고 5번에 나와지는 형태에는 여기서 이제 수용적인 태도가 이제 포인트가 돼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5개 보기를 잡아두고 그 다음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는 건 어디를 해주셔야 돼? 지문 보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요 다 읽지 말고 한 지문의 한 하단부 3분의 1 정도만 봐도 충분히 여러분 볼 수 있어 주제 제목이 물론 윗부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윗부분에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매번 시험 보는 지문이 매번 다르기 때문에 일관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야 여러분들이 해결 능력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봤을 땐 선생님이 봤는 방법으로는 여기 하단부를 좀 봤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위에서부터 봐오는 친구들은 이게 분명 자기가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근거 부분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나도 모르게 텐션이 조금 이제 듣기 끝나고 좀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서 다 읽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돼요 이게 영어가 시험 시간이 굉장히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 되잖아 점심 먹고 바로 1시 10분부터 시작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의도적으로 내가 읽을 수 있는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섹터?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좀 줄여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찾을 수 있다니까 자 선생님이 봤을 때는 여기 부분 선생님은 어디서부터 봤냐면 여기 두잉부터 봤어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시험지 3분의 1 정도 보는데 선생님이 시험지 여기 3분의 1 정도를 보려고 하니까 이 문장이 좀 되게 길더라고 여기 두잉부터 시작되는 문장이 어디까지 시작되냐 여기까지 끝나냐면 테스크에서 끝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한 이쯤 봤는데 안 보여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이 문장부터 왔어요 그래서 지문 한 중간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봐봐 두잉 앳 그것을 하는 것 그 다음에 from place of hatred hatred라는 표현은 여러분 이거 증오라는 표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증오의 장소로부터 그것을 하는 것은 will develop 동서 나와있고 hatred 해가지고 뭐를 지금 만들어낸다? hatred 결국엔 증오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지 뭐를 향해서 뒤에 나와져 있는 towards the self and the others 해가지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됐습니까? 누구 주변에? around you 너 주변에 있는 됐습니까? 증오에서 시작하면 증오로 끝 증오를 만들어낸대 그리고 doing it from the place of acceptance acceptance의 장소로부터 doing it 그것을 하는 것 그럼 여기다 이 두 개의 문장이 지금 대조되고 있지 증오 말고 acceptance은 뭐야? 인정 또는 받아들임 이거를 보고 보기를 먼저 봤을 때 힘이 뭐냐? 여기서 수용이라는 단어가 나와주면 너무나 좋다는 거야 됐어요? 수용의 장소로부터 그것을 하는 것은 동사에서 will create 만들어낼 거다 뭘 만들어낼 거? 당연히 좋은 거 만들어내겠죠 그게 뭡니까? compassion 동정 또는 연민 이것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음 증오한 상태에서 일을 시작을 하면 증오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줄 줄 아는 그 사람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정이나 연민 같은 거 느낄 수 있는 거 그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지 towards the self and 그쵸? 여기까지 끊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create 동사 하나 잡고 여러분 여기서 동사 두 번째 잡아야 돼 allow for 허용합니다 뭐를요? opportunity 기회를요 뭐 할 기회? to find a more suitable way 더 적합한 방식을 발견한 기회를 허락한대 완전 긍정이잖아 그치? 이거 하라는 소리입니다 over accomplishing the task 그 일을 성취를 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방식 더 적절한 방식을 찾을 기회를 허용한다 되시겠어요? if you decide to accept the fact 당신이 뭐 하기를 결심하면은 자 또 하나 여기 accept the fact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는 걸 결심하면 어떤 사실이야? that your task has to be done 너의 일이 행해져야만 한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시겠어요? start 그렇게 되면은 start from recognizing that your situation is a gift from our life from life 라는 표현이 나와서 start 여기서 지금 시작하는 거죠 뭐로부터? recognizing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 뭐를요? 인식하는 내용이 뭐냐면 your situation 너의 상황이 is a gift 선물이다 지금 너의 상황이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된다 됐습니까? 좋은 거잖아 계속 좋은 상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뭘 해야 된다는 거야? 아까 말했던 받아들이는 것 이거부터 해야 된다는 거지 그쵸? 여기서도 accept를 하게 되면 그쵸? 이걸 하면은 좋다 결국 이거 아닙니까? 맨 마지막 문장도 볼래? this will help you to see it as a lesson in acceptance 해가지고 여기서 교훈 뭐에서의 교훈? acceptance 받아들임에서의 교훈 됩니까? 정답 5번이 되겠죠 선생님하고 지금 이걸 해석을 해나가면서 하나하나씩 한국말로 번역을 하고 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이게 여러분들 혼자만의 과정이 되면 속도는 훨씬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 이거는 수용적인 태도 5번 가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21번 갑시다 그 다음에 또 만나요? 그 다음은 우리의 교훈의 교훈은 그 다음은 우리의 교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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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